공룡친구 반이는 공룡친구 반이는 척척박사친구 반이하고 놀다 보면 몸도 막둑쑥쑥 빛을 때가 심심할 때 어제 빛이 오세요 우리 친구 반이하고 신나게 놀아요 다 그렸다 벌써? 난 아직도 멀었는데 나도 다 그렸다 미연이네는 식구들이 많아서 더 오래 걸리나 봐 맞아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언니, 동생 거기다 강아지까지 그래도 식구들이 많아서 좋겠다 그치? 응 근데 난 식구들이 많은 것도 좋지만 친구들이 많은 게 더 좋아 특히 나 같은 친구? 오빠가 그 말 할 줄 알았어 친구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하지요 우린 항상 서로 도와요 공부도 함께하죠 슬플 때 안아주고 서로를 위로해주는 친구는 정말 특별하고 아주 소중하지요 친구들 안녕 반이 반가워 친구들 아주 특별하고 소중하지요 우린 항상 서로 도와요 공부도 함께하죠 슬플 때 안아주고 서로를 위로해주는 친구는 정말 특별하고 아주 소중하지요 친구는 정말 특별하고 아주 소중하지요 반이 반이 얘들아 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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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와 서영아 기뻐해줘 나한테도 드디어 동생이 생겼다 축하해 축하해 그렇다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서영이 동생 생일 축하합니다 내 동생 내가 축하를 받았네 내 동생한테 미안해서 어쩌나 언니는 참 좋겠다 그 대신 미나는 엄마 아빠 사랑을 혼자서 듬뿍 받잖아 그래 미나야 너 동생이 있으면 얼마나 귀찮은지 모르지 맞아 공책에다 낙서하고 내 장난감은 다 망가 틀려놓고 맞아 혼자면 아빠 엄마가 항상 공주처럼 해주실 거잖아 나도 좀 특별해지고 싶어 혼자라서 특별한 건 아니야 모두 함께 있어도 우리는 각자 다 특별해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 우리 특별한 사람 이 세상 누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특별한 사람이죠 생긴대로 우린 특별해 맞아 그래서 우리 모두 특별한 사람이죠 생긴대로 우린 특별해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사람 이 세상 누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특별한 사람이죠 생긴대로 우린 특별해 그래서 우리 모두 특별한 사람이죠 생긴대로 우린 특별해 생긴대로 우린 특별해 도로로 도로로로로로로로 으악! 안 돼! 아! 아니지! 옳지! 커피! 나한테 누나! 해봐! 가려줄게! 어? 어? 누나! 바나나 주세요! 아냐! 내가 먼저 맛을 보고 주마! 네! 누나! 아이고! 기분 좋아! 그만! 그만 먹어! 내 동생이 조금은 크면 내 방도 뺏기겠지? 그런 다음 언니랑 방을 같이 써야 하나? 서영이 안 됐다! 왜? 같이 쓰면 재밌지 않아? 재밌기는 얼마나 귀찮게 하는데 맨날 심부름 시키지 내 물건은 다 쓰지 그래도 조금은 재밌지 뭐! 그건 그렇지만 혼자 방 쓰는 게 더 좋아! 걱정되네! 왜 그래? 난 내 침대에서 언니랑 같이 자는 상상만 해도 좋은데 에이! 침대에서 같이 자는 건 나도 싫어! 아! 침대에서 같이 자면 어떨까? 얘들아! 우리 미나의 궁금증을 좀 풀어줄까? 요! 요! 와! 침대 위에 상암매! 꿀꿀꿀! 쳐다가 쿵 첫째가 떠나졌대! 어쩌나 첫째가 침대에서 떨어졌네 침대 위에 산남매 쿨쿨쿨 자다가 콩 둘째가 떨어졌네 아이쿠 이번엔 둘째까지 떨어졌잖아 침대 위에 두간매 쿨쿨쿨 자다가 콩 셋째도 떨어졌네 저런 또 떨어졌네 혼자 남은 밖에는 숭준아 이제 침대에서 내려와 오빠 잔한척하지 말고 빨리 내려와 어? 아니 숭준이 진짜 잠들었나봐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뭐 얘들아 얘들아 숭준이가 피곤했나봐 조금차게 우리 나가자 그래 뭐 숭준아 침대가 좁아도 잠만 잘 자네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마 나도 숭준이 같을 거야 아무데나 누워도 잘 자거든 나도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 미나야 혼자라는 사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그렇다고 형제 자매가 많은 게 나쁘다는 말도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나가다가 너희들 얘기를 듣고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우리 저리 가서 앉을까? 네 잘 들어봐 옛날 옛날 옛날에 신발 속에서 살고 있는 부인이 있었어 부인은 아기를 좋아해서 많이 많이 낳았지 부인은 아이들 모두를 사랑했어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돌볼 수가 없었지 한편 옆집에선 소녀 혼자 엄마 아빠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았어 하지만 늘 외로웠지 내 거야 내가 더 큰 거 먹을 거야 똑같이 다 먹어야지 소녀는 아이들이 피자를 서로 먹으려고 하는 바람에 결국 한 조각도 못 먹게 됐어 이제 잠잘 시간이 됐어 아이들은 모두 침대에 누웠지 소녀도 아이들 옆에 눕고 싶었어 하지만 침대가 꽉 차서 소녀가 누울 자리가 없지 뭐야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 소녀는 자기 집을 둘러봤지 조용하고 먹을 것도 많고 장난감도 많았어 소녀는 자기 집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날 밤 소녀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어 그때 너무 멋진 광경을 보게 된 거야 부인과 아이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겠니 아우 정말 행복한 집이구나 하지만 우리 집도 행복해 나 혼자라도 이야기 끝 자 여기서 언니가 하고 싶은 말은? 형제 자매가 많으면 좋다 음 또? 그리고 미나처럼 혼자 있는 것도 좋다 맞나? 맞았어 형제가 많든 적든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는 거야 미나야 그래도 혼자 있는 게 싫어? 난 몰라 승준이가 없었나? 나 좀 깨우지 나만 재밌는 이야기 못 들었잖아 봐 미나야 아이들이 많으니까 승준이가 빠져도 몰랐잖아 정말 그러네 무슨 소리야? 나중에 들어봐 자 그럼 난 가봐야겠다 언니가 다음에 올 땐 더 재미있는 얘기를 갖고 올게 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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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못 들었잖아 그 대신 잘 잤잖아 아참 우리 서영이 등생한테 축하 선물을 해야지 맞아 아기 선물로 뭐가 좋을까? 아 너희들의 정성이 듬뿍 들어간 선물이면 좋겠지 아기 선물이 뭐가 좋을까? 아기 선물이 뭐가 좋을까? 생각났다 송이야 나랑 같이 가서 아기 선물 만들자 그래 가자 언니 우리 루 아기 선물을 준비하자 그래 가자 어이 괜찮은데? 얘들아 타월이 나한테 우리 아기는 선물 받아도 모르니까 어?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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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